유익경 안녕하세요 야마토랑 오늘 같이 무인도로 갈 거예요 무인도지만 사람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? 그냥 반성 늘력으로 키워주려고 오늘 지금 서보이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가져가지 않아요 10분 시간 줄 테니까 박스가 있거든요? 박스 안에 놓고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준비했거든요? 이거 침대 이거 이 박스 하나에다가 다 담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시간 잴게 자 이거 시작 여기밖에 못 들어가 진짜 중요한구만 너 이거 필요 없다고? 이거 필요 없다고? 잘 생각해봐 물이 없어 그러게요 그것 좀 생각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바닷물? 바닷물 아 잠깐만 와.. 슬플레 진짜 필요 없는 것만 가져가 있잖아 텐트 없는데 사바이벌 아니냐? 이거 안 가져간다 이거 지금 이제 돌아올 수 없어 어! 저기! 저기야! 진짜 걱정되는 얼굴인데 진짜 너무 걱정돼요 진짜 와 나무 많네 이런 거 포밍해야 돼 포밍해서 써야 돼 이런 것도 비싸야 돼 저기 가보자 어 저기 가봐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데 우리 죽어 아마 배고프다고? 근데 먹는 거 없어 물고기 가보고 가면 안 돼 야 잠깐만 일단 우리 잘 곳이 있어야지 밤에 되면 우리 못 움직여 지금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좀 생각해서 움직여야 돼 저기 좀 가볼래? 이거 뭐야? 여기? 아 여기서 잘 못하잖아 야 여기서 산다고? 지운 길로 가려고 그러네 여기에 나무가 많으니까 여기에 일단 다 붙이자 물건은 여기 가져오자 뭐 가져왔어? 복숭아 계란 치즈 내장 피망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야? 어? 너는 머릿속에 뭐 들어갔냐? 아니 뭐 혹시나 혹시나가 아니라 물이 안 될 때 어떡해요 무슨 말이야?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? 가져왔는데 가져왔어? 잘했어 대가리야? 나 안 들어가 이거 아니 잘 생각해봐 이거 패면 되지? 그치?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야? 응? 이것부터 알려주는데 넣어야 되는 거야? 진짜 어떡해? 내가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?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먹을까? 안 먹어도 돼요? 어차피 이거 먹을 거라 지금 조금만 먹어 힘들어 맛있다 자연의 밥비우스야 왜? 웃어? 너 사바이벌 하러 온 거 맞지? 지금 무슨 야원을 반영이 아닌데 누구보다 힘든 거 많아 그 전신이라면 완전히 망가질 거야 내일은 아침 중에는 완전 배임 될 거야 그런 모습 보기 싫거든? 위재로 오래 살아남고 싶지? 네 자기가 잘하는 게 뭐야? 어? 잘하는 거 없어요 진짜 잘하는 거 없잖아? 그니까 오늘 닭 보여줘야지 사람들 그래서 시청자도 많이 오게 만들어야지 다시 방송에다가 예? 야와도 거기서 잘 생각이야? 어? 우리 여기서 안 자는데? 우리 여기서 자는데? 언니만 고개 잤어요 저 여기서 자면 안 돼 뭐라고? 휴가 살고 싶어요 캠핑하러 왔냐? 이거만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갈까? 사바이벌 아니네? 캠핑하러 왔네? 이렇게 생각하겠지? 그치? 유이병의 동생이었으면 한대 때렸나요? 동생이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언니랑 언니가 느끼면서 언니랑 나는 반대인 것 같아요 성격이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 거예요 시도는 어떻게 할까요? 시도 말고 일단 나무를 모으자 장갑 있는 데 가져올게요 어? 진짜? 네 잘했다 아래? 내꺼는? 어? 뭐 하나 쓸까요? 어디있어? 주문하고 있어 어디있어? 이걸로 텐트 칠 거예요 아! 야마토야! 아니 밸런스 좋게 해야 돼 야마토야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네너로 오 완벽히 완벽히 이 정도 있으면 진조네 우리에게는 좀 누워봐 잘 때는 이거를 내리면 돼요 이렇게 짤 수 있어요 괜찮은데? 오 진짜 오 백에 있네 쓸래? 아니 괜찮아 야 이거 뭐냐? 너 지금 쓰레기 두지 하는 거야? 아니야 이거 쓰려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? 줄 거면 그래서 쓰면 되잖아 그 바다에서 어 그렇지 그래 뭐? 너 지금부터 물 피우는 도대를 지금 만들어 놨자 불어! 돌 있어 가져가 아 무서운데 진짜 빛내라 아쿠토리 이거 가벼운 거잖아 진짜 무거운데 하나 둘! 하나 둘! 시간은 돈이다!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셀꺼번에 빠지고 있어 로케미야? 어? 왜 약간 쪽 가는 거야? 로케미야? 와 죽인다 살았다 가자 낚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농갱 200마리 잡았어요 200? 네 오늘 야마토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도 그러지 마세요 저는 나 최고 5cm만을 잡았어? 응 나 저번에 100m 잡았어 진짜요? 진짜요? 춘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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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대박하고 있으면 물고기가 찢는 거야 낚시 포기할까? 할까요? 지금부터 무릎 끼겠다 말입니다 이야 야마토가 아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? 네 언니 뭐해요 그동안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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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마토 힘들구나 음 아이고 이정도 그거는 너네 아줌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 움직이지 않고 손으로 움직이라고 네 우리 이걸로 해요 하세요 아 슈버스타가 되고 싶어? 네 만약에 누가 켰잖아 네 진짜 사람들한테 박스 받을 거야 진짜요? 응 오늘 낚시 포기했잖아 그니까 이걸로 힘내볼까 알겠어요 근데 저 이거 잘 모르는데요 그냥 할 줄 알아요 이거 하하하 하하하 유튜브 찬스 해도 될까? 유튜브 검색해봐 나 일단 챙겨왔는데 하하하 잠겨요쯤이에요 이거 봐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래 맞아 맞아 지금 느낌이야 오케이 잘하고 있어 오오 기꺼 같다 갈 수 있다 야마또 저기 하는 거야 안녕 야마또 울지마 아 어 뭐야 우리 때까지 해라 루즈 해지미가 아니라 그러면 너가 나가 초도 빈도 눈물도 없네 이렇게 노력하는데 울지 말고 100명에 90명이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만 남는 10명은 야마또라면 잘할 수 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열매를 위해서 눈물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떡해요 그 후 아 이거를 내가 켜 줄게 그럼 보호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 이겼어? 집 가고 싶다. 아, 내가 왜 여기 왔을까?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? 후회였어? 에? 후회가 아니라 에? 후회야?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잘하잖아. 지금 잘했어. 비웠는데? 와, 밑졌네. 비 오네. 손 다 와요. 잘 보세요. 어, 화자씨로 하고 와. 저기서 나 안 볼게. 오줌 소리 안 나게 해줄게. 시원해? 촌을 쏴보지 않아? 밖에서? 나도 사 올게요. 그 오직 통 쪽에서 쌌어? 그 바다. 바다에서 바다에서. 자연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호세에서 먹는 향이야. 흥믈내지. 무인도 생각보다 힘들지? 다음에 무인도를 가자고 하면 갈 거야? 아, 일단 말해도 돼. 진짜 말해도 돼. 괜찮아.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. 비워. 오늘 힘든 거를 같이 함으로써 차이가 가까워지는지 모르셨어? 아. 나의 고생은 뭐 때문에? 나의 고생은 뭐 때문에? 나의 고생은 뭐 때문에? 나의 고생은 뭐 때문에 한 거야? 나의 고생은 뭐 때문에 한 거야? 대답은 안 들었어. 결정됐어? 네? 결정은 안 된 거야? 갈까? 갈래요? 뭐가 좋아? 우리는 이제 만날 일이 없겠네. 여기서 성적이에요. 그럼 우리는 탈출하고 서로 공간할 수 있도록 행복질 수도 있네요. 여기 오늘 여기서 못 자는데? 벤치 있잖아. 벤치 위에서 자면 돼. 여기. 여기 있으면 잘 수 있을 것 같은데? 너무 편해. 아프지 않아. 안녕하세요. 굿모닝 에브리완. 마이넴 위즈 유이. 반갑, 반갑. 시도 못 샀어요. 원래 이거 가져왔어요. 텐트 안에서 자기만 해봐. 그냥 집에서 자는 거랑 똑같대. 여기. 우리 오늘 텐트 여기에 줄게. 바다도 보이고 괜찮은 것 같다. 일단 일단 씻자. 럭셔리 캠핑구예요. 와 진짜 인생 초. 아래? 마귀를 먹어본 적이 없어? 네. 왜? 집에서 먹을 거야? 집에서 돼지고구만. 이틀 동안 염화뚜랑 같이 반송해서 솔직하게 느낀 거 얘기해도 돼? 생각보다 많이 진지춘인 것 같아. 진지춘?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 하나하나. 지금 혼나고 있는데. 야 혼나는 거 아니야.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고 했잖아. 반송은 못 하는 게 아니거든. 자르지도 않지 마. 넘도 자르지 않지 마. 진지해. 저도 말해. 저도 말해. 진지해. 아니 아니 괜찮나? 나쁜 거 말했어요. 진짜. 아 좀 잠깐만. 네 잠깐만. 좀 야마타. 왜 왜 솔직하게 말해 봐. 아니 내가. 미안해. 아. 나 짜증나 I need to open up. 그래도 괜찮은 거 kokos on it. nossa free speech來 않지. 진짜? 야 talented. 진지해? 진지해? lane pants in. Ah. 진지해. 전 uses that if you are little and secure. sodium that always. 나사 박을때 마시카고 이 사진이 이상한 오우치고 손자인고 그렇게 하면 괜찮냐 니코네임 야마데타 안녕하세요 야마데타 거기다 야마데타 아 진짜 균하지 야마데타 으흐흐흐흐 꾸덕 꾸덕 꾸덕꾸덕 꾸덕 꾸덕해져 꾸덕해져 꾸덕꾸덕 해줘